진짜 마지막 오오오..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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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제가 아까 울컥해서 멤버들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마이크 물적게요 죄송해요 뭘 해야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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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의 사랑 비오라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희가 엄청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랑과 비오라를 이제야 진짜 마지막 무대였어서 와.. 나 춤추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아.. 나 이런걸 따라온단 말야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데뷔까지 준비했어서 많이 떠오르나봐요 저희 서양옥교랑 아텔리아 진짜 약간 미친듯이 디테일 맞섰었는데 약간 첫 때 부인이가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음 활동 때 많이 연습하고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활동 때 더 완벽하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승랑 아닌데요. 아시죠? 저한테 열심히 준비 많이 해서 오시니까 약속해주세요. 사랑한 피어라 할 때 엄청 많이 혼났고 저희 진짜 중간에서 사랑한 피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복가지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진짜 행복하게 사랑한 피어라 마지막으로 팬분들 앞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랑한 피어라 한참 부르면서 약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참 부러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한 피어라 들을 때마다 약간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한참 초심을 잃지 않는 알리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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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희는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진짜요. 네. 이제 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만날 날은 많으니까 저희 또 열심히 또 중요한 동안 다들 저희의 올라온 콘텐츠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같이지 말고 밥 많이 주세요. 저희 일본 갔다 와서 진짜 열심히 감사했던 저희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같이 행복해져요. 조금만 기다려요. 네. 내일 월요일인데 오늘 주말을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힘차게. 더 더 힘차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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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어가야 돼요. 곧 다음에 꼭 진짜 또 봐요. 네. 잘했어. 그때는 저희 무대. 같이 용해내. 우리 팬분들이 최고야 우리도 제일 빨리 팬 이름 생기고 다음에 부를 수 있게 우리 팬분들 진짜 최고 다음번에는 아마 저희 무대를 진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면 팬션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쵸? 다 방청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더 재밌게 다가쳐 그럼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있어야 돼요 아프지 마세요 밥 잘 드시고 밥 잘 드시고 잘 차시고 건강하세요 잘 주무시고 친구들 1번 잘 다녀와 감사합니다 계속 사랑해요 학교 화이팅 일 화이팅 시험 화이팅 모두 안녕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다음 활동 때 꼭 만나요 여러분 아시죠? 약속이요 약속이요 여러분 얼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시면 진짜 네 네 건강하세요 안녕 ades요 여러분들 건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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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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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